잘 다니던 직장을 다른 회사가 인수한 뒤에 내 책상이 없어진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고용 승계가 중요한 건데 대기업 KT는 HCN을 인수하면서 말뿐인 고용 안정만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교묘한 일값 몰아주기로 하청업체 직원들이 스스로 그만두는 일이 빈번했는데 팔짱만 끼고 있었습니다. 조유성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속칭 건바이 기사로 불리는 케이블업체 기사들. 작업량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KT계열 HCN은 이런 개인 도급제를 최대한 활용해 가격 후려치기 식으로 기사들을 쥐어짜 왔습니다. 대구의 모 하청업체는 아예 개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건바이 기사들에게만 업무를 몰아줬습니다. 명백한 불공정 차별 행위일 수 있지만 약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회사 방침을 거부한 기사들이 일감 위주로 생활고를 호소하다 회사를 나가는 일이 갈수록 빈번해졌습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8월 하청업체 종사자 고용 안정을 조건으로 KT의 HCN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HCN은 하청업체 기사 고용을 보장한다는 합의서를 썼고 하청업체 기사들 고용 불안을 없애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수할 때의 절실함은 온데간데 없고 명백한 거짓 약속만 남은 셈입니다. 연장 계약이 안 된다거나 계약의 조건들이 변경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조건들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다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포항은 상황이 더 심각해 노조 가입 등을 이유로 해고 문자가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어쩌니 노조했다 하니까 해고한다니까는 의욕구 좀 열받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HCN은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무심히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협의체를 통해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청업체 기사들의 고용 안정을 조건으로 HCN을 인수한 KT. 공적 책임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계열사의 횡포엔 입을 닫고 있습니다. OBS 뉴스 조유성우입니다. Hello. 이건